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언맨이 이기는 대결, 트로드는 이기는 대결을 할건데요. 정말 이번엔 막상막하로 설겁니다. 예고합니다. 좀 이해가 안되고 시끄럽거나 아니면 쿠든캠탠 소리가 들리거나 그래도 책임을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거 돌리고 싶으면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 왜냐면 좀 시끄러웁니다. 5, 4, 3, 2, 1, 된. 네 그럼 바로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난 강철시 투브사는 시작부터 크로우돈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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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까지 움직이죠. 넘어서네요. 그럼 난 아이언맨을 완전히 아이언맨이 다리 부러져있어요. 네 이 영상은 뭐... 아 잠깐만요. 나중에 다시 다 알아줬으니까 잠깐만... 네 아이언맨이 부러지는 바람에 슬슈트로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영상 실수로 알아주시고요. 트로둔이 엄청 탕후난 힘으로 완전 철을 달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푸드기... 푸드기... 넌 아니고요. 서로 완전 뒤집고 때리고 박고 때리고 박고 때리고 박고 때리고 때리고 또 언제까지 할 거야. 어쨌든... 점점 많으실 국내의 짱을 decidesğa gmorm char at the end of the end in the end 아 이런 홀크보스터 정체가 몇 개졌네요 이건 신용 홀크보스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마크44 홀크보스터였습니다. 그... 우이 치키... 이... 힘과 힘이 부딪혔어요... 서로 밀려냈습니다! 그... 진於... 네. 바닥까지 흔들리는데요. 어쨌든... 헐크 버스터가 손으로 트로우돈의 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트로우돈이 아이언맨의 다리를 깨물었습니다. 기계가 고정날까? 상체가 고정날까? 둘 다 힘이 빠졌습니다. 과연 이 힘, 둘 다 힘이 많이 빠져서 한 번 밀리면 다 죽음인데 과연 이 힘 대결의 승자는... 아이언맨이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 꾸덕이 꾸덕이가 되면서 토니 스타크 사망. 네 이 대결은 절대 어벤져스 영어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저의 단순한 영상입니다. 실제에선 아이언맨 엔드게임에서야 죽어요. 아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직 끊임없이 살아서 버티다가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금 3분 넘었습니다. 그냥 완전 꾸덕이 꾸덕이가 됐네요. 네 꾸덕이 꾸덕이가 됐어도 아이언맨의 승리로 이 대결을 마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네 트로우돈은 도대체 몇 번이나 대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쉬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